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1년 마지막으로 외쳐보네요. 종강 영상이에요.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는 1년 이상 수고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고생도 좀 심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결과가 안 나와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친구도 있고 많은 만감이 좀 교차하겠죠. 그렇죠? 자 여튼 한 해 동안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 전체를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인생 전체에서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인생에서 뭐 한 3개 정도를 꼽아보자. 나의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런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세 손가락 안에 고3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수생들도 있겠지만요. 그 수험생활이라는 게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군대에 있을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3 때가.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게 이 수험생활이었어. 입시라는 거죠. 대학 입시라는 것인데 잘 버텨온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했어. 잘했어. 알겠죠? 결과도 좋을 거야. 자 지금 제가 마지막 캐스트에서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신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안정이 되는 말, 불안감을 좀 줄이는 말 그리고 주의사항이나 팁 수능이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수능이 한 일주일, 한 7일, 8일 뭐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7, 8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어떤 친구들은 그냥 담담하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불안해, 불안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불안의 근원을 살펴보면요. 올해 수능이 이렇게 가까이 왔으면 당연히 내가 어떤 과목이든 아니면 전 과목이든 뭔가 완벽한 그 상황이 도달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상상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내가 수능을 본다면 망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불안감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먹는 게 좋겠어. 여러분들이 어떤 완성의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건 꿈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건 사실 이 대학 입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완벽한 상황으로 어떤 과목 하나를 내가 지배를 하면서 수능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대부분 착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착각이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수능 보러 갔을 때 만점 받는 애가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내가 배움의 자세로 배울 게 더 있다. 수능 전날까지는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자세로 수능을 임하는, 입시를 임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게 없는데 너희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런 건 없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서울대에 합격하는 애들,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도 수능 전날 불안하고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뒤적거려요. 그러다가 수능 보러 가는데 그게 정말 극상위권 학생들도 그렇게 수능에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든 정상이야. 너희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나의 이 현 상황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망했다. 예. 큰일 났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해지진 않았지?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실상.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뢰 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 아, 내가 이것도 공부를 했었어야 되나? 이것도 내가 놓쳤나? 이건 또 까먹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하면 임시방편으로 막듯이 하나하나 그러면서 수능까지 가다가 보고 오는 거예요. 항상 수능이란 건 그런 거야. 수능이 가까이 왔을 때 너희들이 잠을 못 자는 애들도 있어. 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확률로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긴장을 하고 불안한 건 정상인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학생들이 있어. 스트레스가 너무 과한 거죠.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막 하다가 보고 오는 거예요. 최고의 감각에서. 알겠죠? 예. 제가 예전에 봤던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어. 강백커 나오는 만화가 있었거든. 그 녀석이 맨날 레이업슛 연습하던 때가 아직 생각이 나는데 열심히 뛰고 달리고 가서 레이업슛 할 때 나중에 놓고 온다. 약간 이런 느낌? 가서 놓고 온다. 수능을 보고 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감각에서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져야 될 친구들이 좀 있어. 너무 해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 포기한 애들이고. 그렇죠? 그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 텐션감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동안 안 그랬는데 잘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고 점수 잘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실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갑자기! 수능 일주일 남겨두고 갑자기 모의고사 보는 것마다 실수가 나오면 어떨 것 같아?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할 때 다시 보면 다 아는 건데 시험이라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실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친구들은 좀 몸을 움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학기 초에는 내가 조깅하라는 얘기도 했었잖아. 근데 어차피 지금 못했잖아.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불안감이 막 엄습하면서 갑자기 막 안 하던 실수를 막 해.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몸을 움직여. 간단히 좀 짧은 시간이라도 조깅을 좀 하던가. 그것도 힘들다. 나는 못 뛴다. 뛰면 사망할 것 같다. 그러면 산책이라도 좀 하세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진짜로. 그래서 뭔가 들고 있지 말고 휴대폰 보면서 산책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한 번 조용히 한 30분 정도 걷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불안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오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꼭 있더라고. 매년 1년 동안 가르치고 마지막에 보면 한 명 이상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한 명 이상 있는데 그럼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몸을 좀 움직이는 방식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고3 같은 경우 재수생들은 한 번 수험을 봤는데 고3 같은 경우는 처음 보잖아. 처음 보다 보니까 어떤 시험장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감을 좀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올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감은 사실 당일날 수능날 당일날 내 시험장 안에 들어갈 때 교문 앞쪽 딱 들어갈 때까지 실감이 별로 안 나는데 딱 들어갈 때 좀 실감이 조금 나죠. 그러면서 약간 좀 쫄리는 느낌이 좀 드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들어가서 이제 감독관 주의사항 듣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제 국어시간이 시작되고 5분만 지나면 모의고사랑 똑같다.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 어떤 막연한 공포는 절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무슨 뭐 시험장이 무슨 뭐 도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심지어는 불안감이 갑자기 확 풀리다 보니까 어 평소랑 똑같네. 긴장이 풀리니까 졸고 안 졸고 있고 말이야. 수능 볼 때. 진짜 그래요. 재수생들아 맞지. 그치. 어? 내가 왜 갑자기 순간적으로 졸지. 자는 애도 가끔 있습니다. 자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포는 갖지 말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시험을 보다가 난이도 판단 좀 하지마. 아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가서 국어시간대 국어시간대 많이 그러고 아 망했다. 나만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어떤 과목을 보다 망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어시간대 망했다 그러면 수학도 좀 기분이 별로인 상태에서 봐야 되고 과탐도 영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집에 와서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것들은 또 어렵다 싶다 이런 건 집에 와서 같이 좀 해보고 예상컷이 올라갔을 때 알 수 있는 건데 까보니까 국어를 제일 잘 봤어. 어? 그 평소에 계속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도 1등급이야. 잘 본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웠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어려운 거죠. 제발 시험보다 난이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잘 봤다 못 봤다 판단하는 건 금물이세요. 알겠지? 나에게만 어려운 시험은 없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리로 들어간다면 물리는 탐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좀 심호흡 좀 잘 하고 시험지 딱 보면 인쇄 상태 잘 확인하고 인쇄 상태를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비종 치고 본종이 칠 때까지 인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이렇게 4페이지도 인쇄가 잘 됐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절대 인쇄 상태를 확인하지 마라. 라는 감독관이 있으면 뭐 안 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는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2022학년도인지 보고 문제들도 잘 상태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반 15분 동안에 항상 이건 꼭 생각해놔. 초반 15분과 후반 15분 중에 초반 15분 동안에는 막힘없이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풀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희들이 그걸 망각하더라고 시험 보다가 막히면 넘어가. 알겠죠? 초반 15분에는 막히면 넘어가. 내가 거침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15분 이거 좀 계획적으로 구조를 잡고 풀란 말이야. 그리고 후반 15분 한 절반 정도 지나갔을 남은 문항 수를 좀 세서 후반 15분 정도면 한 5, 6개 정도만 등급에 상관없이 등급에 상관없이 5개에서 6개 정도를 풀어낸다. 어차피 중앙위권 학생들은 15분 동안에 푼 개수가 조금 적어. 적고 최상위권 애들은 좀 더 많죠. 남아있는 개수도 다를 텐데 등급 막론하고 5개 또는 6개 정도만 계획을 해서 푸세요. 그래서 혹시 그걸 오버하게 남는다라고 하면 계획을 짜는 거지. 2개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2개가 더 오버해서 남으면. 이런 식으로 좀 절반 정도는 구조화를 해서 시험에 좀 임해 주시고 물리는 어떤 찍기의 기술 같은 건 없는데 20개 문제 중에 15개 문제가 합답형이거든요. 합답형. 75%가 합답형인데 합답형은 기억, 이은, 두기 중에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가 합답형인데 합답형을 찍을 때 기억, 이은, 두기 중에 하나를 잘 모르겠는 게 있잖아. 모르겠는 게 있는데 문장형이잖아. 합답형은. 뭐뭐는 뭐뭐뭐뭐뭐라 같다. 이렇게 써 있거나 뭐뭐는 뭐뭐뭐라 작다. 이렇게 써 있으면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근거 없이 그냥 대충 찍지 말고 맞는 것 같으면 맞다고 찍지 말고 근거 없이 맞는 것 같으면 틀렸다로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거 없이 틀린 것 같으면 맞다라고 찍어주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이 오답 같은 것들을 출체진들이 오답 문제를 만들 거 아냐 틀린 거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틀린 이런 문장을 자주 만들어요 본능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이 맞는 것 같으면 반대로 틀렸다 근거 없이 틀린 것 같으면 맞다 이 정도로 찍어주시고 단답형은 찍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맞다 틀리다 판단할 필요는 없이 그냥 찍으세요 알겠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세세한 팁이긴 한데 너희들이 다 마지막 하나를 못 풀어서 찍어야 될 때 개수를 세잖아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 개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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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인 경우 이 경우도 있게 없게요 있어요 한 20% 정도 확률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적습니다 이 구조가 일반적으로 3, 5, 4, 5, 4 또는 3, 5, 4, 4, 4 분석을 해보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 세 가지 얘들이 더 많아요 얘가 20% 정도 되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40%, 4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호가 순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 한 번호가 세 개보다 적게 나오진 않아 그리고 여섯 개짜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고해 맨날 이렇게 찍지 말고 3, 5, 3, 5, 4도 있고 3, 5, 4, 4, 4도 구조로 가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등급 빼놓고는 개수 세서 찍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크게 의미가 없어 1등급도 제외하면 그 니리가 생거에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세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섯 개인 답은 없어 한 개가 한 개가 두 개인 정답도 없습니다 뭐 다 맞았다는 전제로 한다면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 자 뭐 이거 응원 캐스트를 좀 찍으려고 했는데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쓸모가 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남은 일주일 끝까지 여러분들이 약한 매듭 같은 문제들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총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개념서 같은 거 읽는 것도 좀 해줘 알겠죠? 예 한 70% 정도가 개념과 원리의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개념서 한번 쭉 읽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 읽는 것도 좋지만 전 가능하면 이들이 공부했던 개념서를 한번 쭉 읽어주세요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쓰는 어떤 원리가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진다 눈으로 확인해놓는다 각인시킨다 라는 느낌으로 그런 것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풀었던 실전 문제 모의고사 많잖아 예상 문제 위주로 예상 문제들 중에 잘 안 풀렸던 문제들을 도전하는 것도 끝까지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는 지식 문제만 풀려는 게 아니야 한 30% 정도의 중킬러 킬러 문제들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 풀렸던 것들도 다시 훈련하면서 연습해주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반 정도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반반 정도 반 정도는 개념들을 한번 읽어보는데 좀 투자를 좀 하시고 반 정도는 오답 정리를 좀 하고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복귀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고요 실모는 학생에 따라서는 많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적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일주일 정도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일일일모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하는 거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수능 전날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은 사실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하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맞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일주일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 알겠죠? 한 해 동안 여러분 공부한 것들 수능에서 다 잘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America Everything is Vamos rape por code 從 malfun Karma um φο te soup flu hä